시오가 VM1에 10 시오가 VM1에 10 시오가 VM1에 10 시오가 VM1에 10 맞나 오케이 어이구 숙제 에이플러스 애완동물 뭐죠? 애완동물 화면 안켜져있죠? 애완동물 뭐죠? 안켜져있어? 응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애완동물이 뭐죠 펫 그렇죠 펫 어떻게 쓰면 해줘? 펫 펫 펫 펫 펫 펫 누가 시험을 칩니까 지금 허허허 어쩌구니가 없네 선생님 오케이 좀 이따 치시구요 시험지 30분 오시구요 네 그 다음에 10 어떻게 쓰면 되죠? 10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 오케이 그 다음에 10 펫 어떻게 쓰면 되죠? 10 펫 펫 펫 펫 펫 펫 오케이 그 다음에 침대는 10 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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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베드 베드라고 하면 나쁜 침대죠 오케이 침대 나쁜 아이인데 침대 나쁜 아이인데 음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죠? 어떻게 쓰면 되죠?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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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면 되죠 JET 오케이 그 다음에 PEN은? PEN 쓰는 방법은? 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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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남자들은? PEN PEN 쓰는 방법은? 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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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는? 슬리드 슬리드 아니고 슬레드죠 어떻게 쓰죠? 엘 엘 슬레드 슬레드 이가 무슨 소리냈죠? 슬레드 이거요? 예 이 이가 이 소리내면 슬리드 되게 이가 내는 새가 이 소리 에 이 어? 오케이 이가 내는 새가 이 소리 이 에 어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어 여기서는 이가 뭐가 됐어요? 어 아 슬레드인가요? 에 에가 됐죠 그러니까 소리가 뭐가 된다? 슬리드 에?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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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간 레드 쓰는 법은 에 에 계속해서 이가 나오네 레드 오케이 소의사 베드 베드 베드가 아니고 베드 베드 오케이 쓰는 법은 V 에 V E V E T죠 베드 V가 아니고 V입니다 V 베드 오케이 시험치고 감사합니다 즉 잘 부탁드립니다 우 으 으 으